동영상 찍어요 동원에 못 갈 때 목욕 시키려고 했던 건지 원래 오늘 약욕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욕도 지금 차만 1,7시간 넘게 찼으니까 솔직히 겁먹었어요 약욕은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싸놓은 거 확인하면 급한 거 아니잖아요 목말랐어 응 목말랐어 되게 조심스럽게 먹어 아니 일단은 이게 전염병을 한 번만 먹고 났더니 제가 아저씨 엄청 힘들어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 다전 과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없는 거 뭐 피부병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허양도 참여 될 테니까요 그러면 중성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죠